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냐의 지혜에 대한 것. 반냐의 지혜. 반냐의 지혜가 뭔가. 반냐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과 연이어서 알아차림, 그 다음에 무화에 대한 것을 연속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냐의 지혜가 뭔가. 반냐의 지혜가. 우리가 그 반냐신경에서도 반냐의 지혜가 나오죠. 관자제보살, 행신반람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구역이다. 반냐 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 오온. 오온이 개공하다. 공하다는 것을 비춰보고 일체의 고통과 앵란에서 벗어났다. 반냐의 지혜. 반냐 바라밀다를 행했다. 반냐의 지혜. 그 다음에 공. 그렇죠? 그 다음에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 세 가지가 반냐신경의 최고의 핵심 키워드죠. 키워드. 반냐의 지혜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림에 대한 것.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제가 저번 시간에 불교의 전체라 그랬죠. 이게 핵심이고. 핵심이. 알아차림이 핵심이다 보니까 반냐의 지혜. 반냐의 지혜가 뭐냐. 반냐의 지혜가 바로 알아차림이다. 그러니까 반냐의 지혜. 반냐가 뭐냐. 반냐가 뭐냐. 이렇게 사람들 물어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죠.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법무인이나 그런데 들어보셨을 때도 반냐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만 했지 도대체 반냐의 지혜가 뭔가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반냐의 지혜가 뭐다? 알아차림이다. 그럼 알아차림이 뭔가 하는 거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신다면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벗어나셔야죠. 벗어나서 행복한 생활만 한다. 행복한 생활만 한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는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는데요.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도 아프면 아픈가? 부처님도 아프면 아픈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를 어떤 신비로운 거로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너무 신비로운 거 이런 거 그다음에 허환된 거 그다음에 어떤 신통을 신통을 어떻게 발휘하는 거라든가 불교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잘 살자. 행복하게 착하게 행복하게 착하게 잘 살자. 그런 뜻이지 무슨 신통을 부리고 아픈부터 신비롭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신비롭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으로 빠져버리면 우리 불교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부처님도 아프면 아파요. 모세 찔리면 아프고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아프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도 아프다. 나도. 나도 아프다. 나도 힘들고 나도 아프고 사람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뭔가? 다른 점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을.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딱 쐈는데 팍 맞았어. 그런데 독화살을 빨리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빼지는 않고 어 이거 누가 쐈지? 야 이거 독에 묻었어 안 묻었어? 화살의 재질은 뭐지? 어느 쪽 방향에서 올라왔지? 그럼 그거 다 안다면 나 화살 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죽잖아요. 화살부터 빼야죠. 화살부터 빼. 화살부터 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두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이 문제래요. 두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그러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생각하고 독화살을 맞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럼 그거 빼는데 전부 다 이렇게 다. 거기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데.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이 두 번째 생각이죠. 나 화살 먹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애들 누가 기르지? 나 이름은 어떡하지? 나 이름은 어떡하지? 나 이름은 어떡하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그 두 번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깨달으신 분들은 두 번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두 번째 생각. 그런 생각을 일으키면요. 그런 쪽에 빠져버려요. 그런 쪽에. 나 이거 맞아서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 어떡하지? 우리 애들 누가 기르지? 아니면 야, 내 우리 재산은 이거 누구한테 주지?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야, 나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진짜 벌었는데. 벌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아픔을 주지?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두 번째 생각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버려요. 그쪽으로. 그쪽으로. 두 번째. 두 번째 생각. 우리도 두 번째 생각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두 번째 생각을 많이 일으켜요. 두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그 불안을 하거나 불안을 느끼거나 초조해하거나 하는 건 다 두 번째 생각들이에요. 두 번째 생각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쪽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요. 괴롭게 만들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살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자. 두 번째 생각을 없애자. 그랬듯이 두 번째 생각을.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 그게 없애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생각이. 없애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났어요. 제가 화가 나면요. 그 화 쪽으로 내가 쫓아간다고. 화 쪽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쪽에 빠져버려요. 화가 났을 때. 막 화를 내잖아요. 막 화를 낼 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안 하고 하는지. 의식이 없다. 의식이. 의식이 없고. 내 의식이 없어요. 그냥 그 화 쪽으로 빠져서. 내가 의식이 없어. 이거 무의식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내가 슬프잖아요. 막 눈물 흘리고 막 있어. 그럼 내가. 내가 그 슬픔 속에 빠져서. 내 의식이 없어요. 내가 지금 슬퍼하는 건지.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슬퍼만 하고 있는 거야. 슬퍼만 하고 있어요. 막 기뻐 날뛰어. 기뻐 날뛰어. 좋아서 날뛴다. 그때도 마찬가지야. 그때도. 그때도 거기에 빠져서 나를 못 찾아. 우리는 불성을 뭐라고 그랬죠. 불성. 불성. 불성은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수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의식. 순수의식. 순수의식. 보통 순수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화가 났거나 괴롭거나 이런 한 생각이 올라와서 여기 빠져버리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 상태는. 이 상태는 사람이 무식 상태가 되거든요. 무식 상태. 무식 상태가 돼. 그냥 좋아 날뛰고. 슬프고. 막 화를 내고 할 때는 내가 지금 화를 내는 줄 몰라요. 내가 화를 내는 줄. 그런데 한 생각을 일으켜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어? 내가 화를 내고 있네. 화를 내고 있네. 어? 내가 지금 슬프네. 어? 내가 지금 기쁘네.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일으켜서 이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려. 이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이거를. 어? 내가 화내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슬픔에 빠져 있구나. 내가 좋아 날뛰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돼요? 무식 상태에서 무식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죠? 의식 상태가 되는 거. 알고 있죠. 내가 지금 기뻐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슬퍼하고 있구나. 기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고서는 그냥 화만 팍 내고 있어요. 자기 의식이 없어요. 이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런 의식 상태.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를 아는 상태. 슬프다고 아는 상태. 기쁘다고 아는 상태. 이 아는 걸 알아차리는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그 유명한 바냐라 그래. 바냐. 바냐 지혜라 그럽니다. 항상 상상 나는 알아차리고 있다.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바냐 지혜예요. 잘 알아 드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상태를 바냐 지혜라고 한다. 바냐 지혜. 그 관자재 모살이 바냐 지혜를 행할 때 어떤 걸 행했어요? 이걸 행할 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왜 벗어났어요? 알아차리니까 이 놈이 이 놈이 없어졌어. 이 놈이 없어졌어. 화, 슬픔, 기쁨이 없어져버렸다. 도일체 고액이다. 일체 고통에서 벗어났다. 고통과 앵란에서 벗어났다. 바냐 지혜를 행하니까 바냐 지혜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알아차릴 줄 알아요. 화가 나면 화가 난지를 금방 알아차려요. 알아차리니까 화가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슬퍼요. 내가 슬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슬픔이 없어졌어요. 기뻐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앵란에서 나는 벗어났다. 그 뜻이에요. 고통과 앵란에서. 고통, 앵란,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뭐예요? 알아차리는 게 핵심이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진짜 알아차리면 없어집니까? 알아차리면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100% 없어지죠. 알아차리지 않고 말로만, 입으로만 알아차리니까 안 되는 거지. 아무튼 의식상태로 돌아왔잖아요. 무의식상태에서 의식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아차리겠다는 생각. 알아차리겠다는 생각 기억.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 기억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이. 내가 알아차려야겠다는 거. 이 알아차려야겠다는 데 여기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힘이 있어야 돼. 힘이. 힘이.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화를 내고 있는데 알아차려야겠다는 그게 무의식상태에서 생각이 안 나. 그냥 거기서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계속 화만 내고 있는 거지. 지금 화풀일 때까지. 화풀일 때까지. 화풀일 때까지 계속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의식적일 때 화를 냈어. 화를 내면 이 의식이 화를 따라서 의식이 그 속에 흡수돼 버려. 흡수돼 버려. 그래가지고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자기 의식상태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럴 때 이 깨어있는 상태. 깨어남. 깨달음. 깨어남 상태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항상 무식상태에 있질 않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라고. 깨어있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있질 않아요. 생각에 빠져있으니까 자기가 무식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빠져있으면 안 된다. 생각이 빠지면 뭐가 됐나? 무식상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요.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지금 없죠. 내가 공부하는 상태가 아니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뭐 했지? 하고 막 이러잖아. 그게. 그러면 그쪽이 있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쪽이 지금의 의식상태에서 벗어나버린 거지. 무식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무식상태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운전할 때도 그래요. 어떤 생각하다가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 가고 있는데 내가 언제 대전까지 왔지? 다른 생각이 먹어가지고 자기 의식상태가 풀린 거야. 자기 의식이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무식이 돼버린 거야. 무식이. 자기가 금방 알아차리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 알아차림이 빠져가지고 그래요.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자기 자성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빠져. 그래서 그 상황 속으로 빠진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의식이 온전하게, 온전하게 내 의식이 살아가는데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에 상태에 있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이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점점 좀 강의를 하면서 점점 좀 약간씩 약간씩 높여나가고 있는 건데요. 높여나가고 있어요. 높여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잘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따라오셨으면. 제가 목표로는 100강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100강까지. 근데 거의 반이 왔어요. 거의 한 50강 가까이 왔는데 100강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반려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려지혜는 알아차리는 거다. 내가 화가 나고 있다. 화내고 있다. 내가 슬픔에 빠져 있다.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내가 지금 초조해하고 있다. 이런 걸 알아차린다. 의식 상태로 오면요. 이건 그만 없어져요. 100% 없어집니다. 100% 왜? 내가 여기 없거든요. 화난 상태에서 의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식이 들어있어서 얘가 힘이 생기는 거죠. 무의식이지만 힘을 받는 거죠. 그 의식이 빠져버리면 내 의식이 빠져버리면 얘는 힘이 없어서 우르르 무너져요. 그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랬죠.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알아차리면 없어진다. 사라진다. 근데 진짜로 알아차려야 되는데 말로만 알아차리면 안 돼. 말로만. 진짜로. 진짜로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정신이 온전해지고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아셨죠? 이게 중요한 사항이다. 너무 많이 하면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그전 걸 잊어버리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